사막이 마치 난초 꽃잎인 듯 색과 모양을 위장한 채 숨어있는 사막이 게다가 꽃향기와 비슷한 유혹적인 페로몬이 발산된다 꽃보다 더욱 매력적인 꽃으로 변신하여 먹잇감을 유혹하는 사막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해 사냥을 한다 상대적으로 작고 연약한 곤충들이 포식자의 예리한 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방어 수단은 바로 위장이다 눈에 확 띄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날개 잘 살펴보면 포식자의 눈을 닮았다 이 독특한 모양의 반점이 천적들을 일시적으로 놀라게 해 사막이의 안전을 지켜준다 정밀한 위장은 생존 능력을 강화한다 보다 완벽한 속임수를 위해선 색과 모양만으로는 부족하다 낙엽으로 위장한 이 사막이는 꼼짝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의 물리적인 특징까지 흉내낸다 이런 완벽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생명의 생존 전략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연은 곤충들에게 환경에 따른 다양한 변신을 요구한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활약 중인 대벌레는 최고의 위장 전문가 지구상에 대벌레만 약 2,600여 종이 있을 정도로 잘 적응한 곤충이다 대벌레는 성공적인 생존법을 터득한 새입니다 약육강식의 자연 속에서 위장술은 사냥을 위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생존 전략